감사합니다 내 생에 최고의 축복 가스펠 316 오늘은 이 말씀 주제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축복송 서로를 위해서 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반주자에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원약 안에 있는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원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예배하게 되리 아멘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생에 최고의 축복 가스펠 3.1.6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특별히 이 언약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러분 이후에 이 말씀을 세밀하게 풀이를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말씀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즉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그 자손이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언약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축복 단언컨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이후 조금만 더 내려가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치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내 생의 최고의 축복 이 가스펠 3.16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통해 언약의 축복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 약속이죠 자 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혹시 약속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약속 잘 지키세요 약속이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keep a promise keep a word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word라고 하는 게 말이잖아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 keep 보존한다는 얘기고 유지한다는 얘기고 말을 그대로 내가 한번 뱉은 말은 어떻게든 그 말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게 바로 약속을 지킨다는 말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봤던 훈훈한 기사가 하나 있어 실화입니다 우리 결혼할 거야 세 살 때 한 약속을 20년 후에 그대로 지킨 연인에 관한 기사였어요 2부에 제가 이걸 나누니까 청년분들 눈이 반짝반짝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스토리냐면 어린 시절에 첫눈에 반한 여자친구에게 20년이 지난 후에 청혼한 러브 스토리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피닉스 거기에 사는 남성이 세 살 때 1997년에 그 한 연학 감리교회 산하 유치원에서 자신의 미래 아내가 될 친구를 처음 만났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 살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치원 수업 시간에 그 친구들 앞에서 나 나중에 얘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선언한 것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약속을 지키면서 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처음 만난 그 교회 유치원에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동화 같은 스토리죠 우리 청년분들 아직 미혼이신 분들 혹시 어린 시절 약속한 배우자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일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심히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미래의 이성 이성친구와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사람이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왜? 약속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약속을 못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더 많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욱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약속 그 약속은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그럼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전체 갈라디아서 문맥을 짚는 의미에서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절말씀 보세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자 그러면서 2절에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1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은요 지금 남대 없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에서요 2절 말씀 보면 그 끝에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소위 행위구원론 믿음이 아닌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가르침에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든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슈이 이런 거예요 상황이 바울의 마음은 아우 답답하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가 그동안 끝토록 애를 쓰면서 너희에게 십자가를 가르쳤는데 너희들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환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냐 누가 너희를 꾸드냐 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고 있느냐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십자가를 보는 게 지금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했어요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울림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사슴조를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행위 율법에만 집착해 있는 건 아닌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오는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보금처럼 들리는 그러나 보금이 아니 이름하여 유사보금이라고 하죠 유사한 보금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진짜가 아닌 걸 뭐라고 하죠 가짜 짝퉁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진품과 비슷하지만 전혀 진짜가 아니에요 더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보금처럼 들리는 보금 유사보금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판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금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건물이 더 성도들을 전도한다 교육부 시설이 좋아야 젊은 성도들이 많이 온다 뭔가 틀린 거는 알겠어요 아닌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고 외치는 그 모습 목사님 현실은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상업화된 그런 상황과 문화에 익숙해진 유사한 보금의 소리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하를 먼저 증거하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고 외치고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부여야 하는데 그게 진짜 보금인데 오히려 다른 게 중요하다고 뭔가 다른 것들 종교적인 짐들을 더 어깨 위에 짊어지며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진짜 구원받는 길이라고 그래야 성장한다고 그렇게 흔들리는 이 잘못된 가르침 그게 바로 유사보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보금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유사보금에 대한 이 착각을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걸 논증하는 말씀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 주장을 갈라디아서 3장에 와서는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율법에 반박하면서 성령과 믿음과 언약으로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령과 믿음과 언약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16제 오늘 본문 말씀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에 이 포인트를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가 바로 율법과 성령 두 번째가 율법과 믿음 세 번째가 율법과 언약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반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닌 언약이라는 논리죠 자 이 배경을 알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보죠 15절부터 16, 17 이 세절을 잔잔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느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한 절씩 보죠 먼저 17절 끝머리 보세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약속이 헬라우로 에팡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에반겔리온하고 비슷하죠 에팡겔리온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열 번 언급했는데 3장 4장에 집중해서 말씀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란 말을 사용한 바울의 논지는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율법이 약속 즉 언약보다 결코 우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스크린에 이 포인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율법은 언약보다 우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언약이 율법보다 월등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더 먼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율법을 받은 것이 언제냐 모세 때잖아요 출애급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 입고 갔을 때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43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는 조금 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바울의 논리는 언약이 율법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고 그러니 언약이 율법이 생긴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언약이 율법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5절을 보세요 15절 이런 말씀 있죠 15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약속하면 보통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더하거나 패하거나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게 사람의 예예요 보통 그죠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약속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썼습니까 언약이라는 말을 썼죠 아까와는 다른 말이에요 언약은 헬라오로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언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유언장 왜 이 말을 썼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언장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언장 어떤 겁니까 유언장이라는 게 누군가가 내 자녀들에게 혹은 제3자에게 내 재산을 주겠다 상속하겠다고 그렇게 법적으로 정리해놓은 게 유언장이잖아요 유언장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고인이 죽은 후에 자녀들이 3자가 그 유언장을 함부로 수정할 수 변경할 수 없다는 게 유언장의 특징이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패하거나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께 주신 그 약속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 죽기 전에 변경될 수 없는 유언장 만드는 특별한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마테나트 바리라고 하는 과정인데 유언장 만드는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탕자의 비유에서 이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재산달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했던 게 바로 이 마테나트 바리입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지금 유언장을 작성해서 유산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코 추가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던 그 변경이 불가능한 유언장을 아버지 생전에 지금 만들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된 일이죠 오늘 우리 문화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불효막급한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유언장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원약입니다 결코 바뀌지 않는 결코 폐기되지 않는 그 유언장과 같은 약속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 이 약속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을 하나하나 풀이해 나가는 거예요 언약 약속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은혜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더 집중력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자 이 은혜 언약에서 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장세기 1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장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그 언약 체결 식탁 기억하시죠 재물을 반으로 쫙 쪼개서 횃불이 그 가운데 지나가는 그 과정의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물이 이렇게 쭉 쪼개진 거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결과도 감수하겠다는 그러면서 장세기 15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상속자가 들이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장세기 15장의 이 말씀을 해석한 사도바울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 장세기 15장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말씀이냐 아까 4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삭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 곧 이삭이 약속의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뭘 보여주시죠 밤하늘에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저 별들 너의 후손이 바로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면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씀한 게 아니라 한 사람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장세기 15장 말씀과 이 마지막에 자손이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손을 장세기에서는 복수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도바울은 그 자손이 한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이제 온 열방 가운데 모두에게 베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온 열방의 모든 밤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그렇게 그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고린도우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 즉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스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언약의 핵심은 무엇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든 성경 이야기의 궁극적인 성취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이 성경이요 성경이 곧 약속 아닙니까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두 약으로 되어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위한 모든 축복의 약속도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생에 최고의 축복 가스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은 언약보다 결코 월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더 이상 무효한 것입니까? 아니요 율법도 언약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냐 율법도 언약도 모두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율법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언약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이든 언약이든 세상말로 엎어치든 매치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의지해야 할 우리의 믿음에 온 집중력을 다 쏟아보야 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유언장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쉬워요 그 원리는 만약에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 해변가에 정말 럭셔리한 집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는 것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해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만드신 약속은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이번 한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책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을 걸어라 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걷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하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드신 길 고난의 길 아니요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부디 이번 한주도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 붙들고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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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